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대빈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전원선은 제 데스크탑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선인데요. 이거를 뽑으면 당연히 컴퓨터가 꺼지겠죠? 근데 컴퓨터가 안 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뽑아볼게요. 뽑아도 안 꺼지죠? 컴퓨터 전원선을 뽑아도 컴퓨터가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UPS 때문입니다. APC-BAC-UPS-ES-550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용량을 표시하는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용량을 더 긴 시간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멀티탭처럼 생긴 이 제품은 보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4개의 9와 위에도 4개의 9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배터리로 백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4곳에는 연결시키면 전원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원선을 갑자기 풀리를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것은 서진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터리로 백업이 안되고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 본체랑 모니터 정도는 이 위에다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는 게 좋겠고 나머지 프린터나 예를 들어 가습기나 자자구리한 거 전원이 꺼져도 상관없는 거는 밑에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갑자기 청전이 돼서 전원을 이렇게 탁 뽑아 놓은 상태가 되더라도 배터리를 공급을 해서 전원이 안 꺼지게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은 자세한 리뷰를 이미 블로그에 올려놓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이 제품도 조금 구형이고 사실 최근 나온 모델은 앞에 모니터도 있고 더 좋은 모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성능도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아주 긴 시간 몇 시간 동안 컴퓨터를 켜고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가져가면 사용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거든요. 근데 연결시켜 놓고 드라이버를 설정해 두면 그건 할 수 있어요. 정전이 돼서 더 이상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사항이 생기면 PC를 꺼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따라서 굳이 이런 제품까지 써야 되나 우리 집 청전도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고가 나거나 전봇대에 전선이 타버리거나 그래서 정전이 갑자기 됐을 때 만약 중요한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꺼지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는 중요한 그래픽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싹 다 날아간다거나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근데 이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얘가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에서의 전기가 되게 불안정해서 꺼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더라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모았다가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제품을 좀 쓴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한번 나가서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엄청 비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중고나라에 보시면 이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를 구매하고 쓰시고 배터리는 어차피 소모품이라서 쓰시다가 교체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줄 테니까 거기서 구매해도 가능하고요. 배터리도 구매 가능하니까 구매해서 계속 교체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 쓴다고 해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불안정해서 나가서 데이터를 잃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